스르륵 제 맘대로 밥와 두부 돗밥 같은 걸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두부랑 만두랑 스팸드랑 해서 돗밥으로 해보려고 약간 그 뭐라고 해? 피기듯이? 튀기듯이 구워가지고 식감이 좋게 왜냐면 아자기가 두부를 별로 안좋아해서 튀기듯이 구워가지고 커사이가 6천원 못가니까 저도 오늘 알바를 못갔어요 알바 안간건 참 좋은데 오늘 안간대도 왜이렇게 하러가 근데 수요를 줄이고 우울증 조심 관리해야 될 것 같다고 와가지고 지금 기분이 매우 다운된 고춧가루 참도 구워줄게요 참도 구워줄게요 만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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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 바삭 한입의 과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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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맛있게 먹어 뭘 해줘? 비벼주라고? 성형아 왜 비벼줄까? 만두 부셔? 아니 통으로? 응 먹어봐 먹으세요 어때? 괜찮아? 괜찮아? 응 엄마가 맛있는거야? 맛있어? 응 맛없어? 너 맛있어? 응 맛있어? 맛있어? 응 이건 나중에 해 드릴거야 그래 뭐 빌레기 있어 오빠야 어디야 돼? 멋있는거야 우와 나 개걸렸어 우와 포켓문도 있어? 근데 이런거야 글로 써있네 글로 써있네 엄마 담배의 숟가락으로 이거 덜 해볼래? 물어볼거 같아 언니야 여기 이태도 있다가 이태도 있다가 이태도 있다가 이태도 있다가 이태도 있다가 누구 젓가락으로 너 앞접시에 떠가 이 젓가락으로 너 앞접시에 떠가 이 젓가락으로 이 젓가락으로 이 젓가락으로 이 젓가락으로 케이블냐? 응 엄마 나 맛있어 어때? 맛있어? 맛있어? 응 맛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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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요거는 지금 지금으로 끓었대 약간 우대갈비 같은 스타일이야 어 어 그치? 우대갈비 같은 스타일이야 맞아맞아 우리 뼈가 엄청 크네 우리 뼈가 엄청 크네 그치? 완전 크네 대왕이야 대왕 대왕 아 그래? 이거 배불러도 어떻게 먹냐 우리? 이거 배불러도 어떻게 먹냐 우리? 우리 드시는 것 중에 닮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시~~작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사랑하는 할머니 생일 축하 합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이거 소개라면 진짜 쩔어 그 홍대 맛이 진짜 나네요 어우 근데 안 먹어 나는 안 먹고 새 먹지 아삭아삭해 지금 취했어 여보세요 짠 김치 귀여워 귀여워 자기만 놀아야 해 걸어 봐야 해 귀여워 안돼 아삭아삭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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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껴 서 어? 이거 왜 이래? 맛있게 먹어 엄마가 이거 다른거 응 다른거 네 엄마 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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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H 밥 밥 밥 밥 밥 찬밥을 먹고싶은데 찬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찬밥과 시장에 있다 찬밥 senza 겉 Earned 오일을 사랑이 도와주면 따라가지 말아도 오일을 사랑이 손을 잡으면 이 순식간에 거두는 고춧가루를 넣어줘! 고춧가루를 넣어줘 자막을 넣어줘 다수와 고춧가루를 넣어줘 너무 맛있어 해봐 또 떡꼬치 먹어봐 떡꼬치 떠서 이거 소스 바르는거야 여기 놓고 네 접시에 놓고 소스 이렇게 바르는거야 더 많이 담아 잘했어 왠지 네판째인가? 세판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